아침에 안개가 많이 껴습니다.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미끄러워 동네길은 살얼으며 얼어서 미끄러워서 그래도 동네에선 산들이 우뚝 눈이 왔는데 이게 개이면 눈이 왔는데 눈이 잘 안 떠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압력이 내려 안정강하게 다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. 1시간 후면 아이들이 학교 등교시간이 되고요. 그걸 도와주러 잘하고 있습니다. 등교시간입니다. 모두 바쁜 분들 화이팅 건강하세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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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